KBS 아메리카는 수요일이 시작되는 자정부터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상황을 생중계 방송합니다. 제21대 총선 개표 방송은 서부시간으로 4월 15일 수요일 자정부터 시작해 오전 8시까지 8시간 동안 이어집니다. 각 지역 출마 후보자와 비례대표 당락, 정당 투표율까지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. 미주한인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 미주한인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.